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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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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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, 공간, 마늘, 멸치, 면을 들어서 inars 너 애플 bildung 귀의 그래도 시원히 이zwisc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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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봤지? 응 음 간 너무 맛있다 응 이거 뭐지? 알타리같이 생긴게 응 감자네? 응 맛있다 응 진짜 맛있어 논쟁 한번 해줘 응 아 반찬 너무 맛있는데? 응 국물 너무 맛있는데? 응 근데 고양이가 저자재로 자는건 본능인가봐 응 우리 회사에 있는 고양이들도 다 저러고 자고있어 아 진짜? 응 신기해 다 저자재로 잔다는게 난 밥을 좀 더 먹고싶다 응 이거 좀 먹을래? 아 그러지? 응 반찬 이렇게 있으니까 응 진짜 집밥 먹는 느낌이네 그쵸 근데 진짜 완전 뾰어진 것 같애 응 이거 안에 있는거 깻잎이야? 응 뾰어장국이 들어있는거 뭐지? 우거진가? 땡잎도 들어가 아 그래? 응 아 그래서 그 뾰어장국에서 나는 맛이 나겠구나 응 응 감자도 들어갔으니까 근데 감자가 들어간다고 국물 맛이 바뀌나? 그래도 향 감자향이 들어가긴 하지 그런 깨알들이 모인거 아니까 응 한가보다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너무 잘 먹었다 아 응 응 응 으hh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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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할까? 끊임없이 나오네 오빠 미안해 그만 할까? 오늘은 이 정도만? 미안해 아빠가 나왔네 잠깐만 오빠 사하라 이리로 간식줄게 그 바 creating 나왔네 마요네즈 나왔네 콩나물 소금 고구마 약불내스러 다진 핥이 wax 고춧가루 마늘 쌀가루 양파 고춧가루 쌀가루 청양고추 마늘 고추 쌀가루 도전 한 번 해볼까 이거? 어떻게 될 거 같아? 그거 내가 하면 돼 나 해봐 난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? 내가 해줘? 난 진짜 가는 거 나 먹는데? 빨리 해봐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 이거 봐 왜 부러졌어? 왜 부러졌어? 조금 내놨는데 부러졌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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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고구마 말아줍니다 면 고구마 고구마 닭다리 닭다리 대파 깻잎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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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가들이가 어쩔수의 양이 아니지 에어컨 뒤에 약봉이 탈는지 장난 아닌데? 아 진짜? 우리 한번 대청소하자 진짜 맛있겠다 고생했어 잘 먹었고 밥 데워가지고 우리 반씩 말아먹자 응 진짜 맛있어 엄청 바삭바삭하다 바삭해? 응 너무 맛있는데? 맛있어?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 어 안바삭해 치고가 적은거 봐 안바삭하다고? 바삭한데? 소리 들어가 왜 안바삭할래? 아니 진짜 바삭해 조합이 너무 잘 맞는데? 응 안 봐 가 scary 씁 увер 왜 안바삭해! 지갑 지갑 많이 안먹어? 응? 많이 안 먹어? 응 밥 말아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? 응 저번엔 계란 없었지? 그랬다고요 저번엔 없었던 거 같아 응 아 진짜 맛있다 응 나 이거 마지막 하나 먹을게 아니야 이거 많이 먹어 난 한잔 많이 먹었는데? 왜? 감자전 많이 먹었는데?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응 난 파전이 1등 파전 아니라니까 감자전 파전같이 생기긴 했어 부추가 들어가서 그래 감자 부추전이야 응 이거 1등이야? 응 다른 전도 해줄게 응 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응 ients